네 오늘은 솔츠 모빌룸을 리뷰하겠습니다 조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구성품이에요 두 번 붙일 수 있게 하나 둘 오 이제 국선이 좀 있네 솔츠의 친구가 되주세요 저번주 일요일날 시켰는데 오늘 목요일날 도착했고요 아무래도 어젠가 엊그젠가 잘 보내신 거 맞으세요? 이렇게 문의를 넣으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 같다고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공연이 다 커버가 되죠 전에 샀던 거는 공연이 커버가 안 돼가지고 요것만 딱 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딱 간단하죠 음 음 근데 여기 카메라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네요 네 풀 커버로 이렇게 다 잘 붙었고요 네 여기가 완전 밀착은 아니에요 살짝 살짝 0.01mm 정도는 있지만 이 정도는 완전 풀 커버죠 네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